안녕하십니까. 지금 우리 광장에 제기떼가 엄청 많이 날아다녀요. 저녁 시간대쯤 되면 제기들이 놀러를 가고 왔다 이렇게 다시 집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. 우와 제기가 따로 가니까? 우와 엄청 많죠? 우와 우리 양수 예제비가 많이 날아왔네요. 엄청 많습니다. 우와 광장에 제기떼들이 엄청 많습니다. 각자 다 제기떼이 있겠죠? 우와 지금 체리가 광장에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. 너무 많아요. 계속해서 고구멍에 갔대. 그러니깐요. 뭐지? 몇 시까지 갔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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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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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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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